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 캐나다는 외 이 멕시코와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저 남쪽의 나라들보다 이토록 더 부강하고 풍요로운 것일까요 유럽은 왜 아프리카, 남아시아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을 만큼 그토록 부강했던 것일까요 왜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제3세계는 서구 유라시아 대륙에 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나지 못했던 것일까요 과거에는 이 이유를 인종에서 찾았습니다 서구, 유럽의 백인들이 인종적으로 더 우수하니까 머리가 좋고 DNA를 좋은 유전자를 타고 나서 그런 것이다 고 한때 믿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세계적인 스테디셀러가 되었죠 총균쇠라는 책에서는 그 이유를 한마디로 자리를 잘 잡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리를 잘 잡아서 서구, 유럽, 유라시아 대륙이 오늘날 이토록 부강한 압도적인 힘을 가진 지역이 되었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가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지역은 한결같이 기후와 식생에서 야생동물의 가축화 또 야생식물의 작물화를 시도하기에 아주 적합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작물 또 가축이 생기니까 식량 생산이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늘어나죠 식량이 느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니 거기에서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모여있으면 또 야생동물들이 가축이 되면 또 야생식물이 작물이 되면 그 자연 세계에 있는 균이 사람들의 공동체에 들어오죠 전염병이 퍼지고 한 번 전염병이 퍼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균의 면역력을 가집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코비드 상황을 거치며 참 누구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죠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위험한 전염병에 더 강한 내성, 면역력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 거기에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문명을 일으킵니다 철기 문명을 다른 곳보다 더 빨리 일으키죠 또 그 과정에서 기술이 발달하며 총으로 대표되는 여러가지 기술 발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균, 총, 또 쇠 세 단어로 대표되는 인류의 문명을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일으킬 수 있었고 또 유라시아 대륙은 동서로 길게 뻗어있고 큰 장애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명이 빨리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남북으로는 기후의 격차가 심했기 때문에 이런 문명이 전파되기에 장애물이 많았던 것이죠 한마디로 유라시아 대륙은 좋은 지리적 입점을 타고 나서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발전하여 성공적이고 강력한 문명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라시아 대륙의 후손들은 조상들이 자리를 잘 잡은 덕분에 태어나면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압도적인 격차를 가진 나라에서 많은 혜택을 보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총균세의 결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결정론으로 요약되는 이 주장은 한마디로 다시 요약하자면 역시 자리를 잘 잡아야 한다 쉽게 말하자면 그렇게 요약이 되겠죠 자리를 잘 잡아야 한다는 교훈은 굳이 이런 세계사적 전망을, 조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늘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왜 우리가 저 산골, 인적이 드문 곳에서 비즈니스 하지 않고 유동인구의 강물이 참 흐르는 저 맨하탄 한가운데서 비즈니스를 하나요 모기 비즈니스에 과장하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왜 낚시하는 사람들은 물고기들이 흐르는 조류가 있는 곳을 그렇게 찾아다닙니까 아무데나 낚시대만 던지면 물고기는 무는 거 아닌가요 실력만 있으면 다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고기가 모인 곳에 가지 않으면 잡을 수 없다는 단순한 그러나 중요한 원리 때문이죠 자리를 잘 잡아야 하는 것이죠 왜 젊은이들은 다방에 가지 않고 카페와 클럽에 가고 한국이 그렇지만 여기서는 어디가 핫한지 모르겠습니다 홍대 같은 그런 거리에 몰려갑니까 젊은이들이 몰려있는데 가야 친구도 사귀고 애인도 만나고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리를 잘 잡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성공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요 우리 인생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자리를 잘 잡아야 합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풍수지리설을 그렇게 신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풍수지리설을 믿지는 않지만 인생에서 자리가 중요하다는 이 교훈은 충분히 받아들일만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행복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의 광야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주님의 율법의 명령 중 한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에서 떠나서 신의 광야에 머물고 있죠 이제 주님의 명령을 모두 들으면 짐을 싸서 광야길을 나서 가난까지 위험하고 척박한 길을 떠나야 합니다 불안할 터이고 두려움도 있을 터이고 걱정이 없을 수 없겠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이 광야길을 가는 너희들에게 어려움과 괴로움과 저주와 절망을 주지 않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복을 원하죠 복을 원치 않는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해가 바뀌면 어김없이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고 격려하고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다 새해는 복되기를 원하죠 새해는 고생하고 지지리도 괴롭고 울고 괴로워해라 그렇게 자녀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저주하는 이는 없으시겠죠 우리는 모두가 복을 원합니다만 그러나 행복하다 답하는 사람은 또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아이고 뭐가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이 드는지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이것도 뜻대로 안 되고 저것도 뜻대로 안 되고 복을 다 바라지만 복되게 사는 이는 바라는 만큼 많지 않은 듯합니다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면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흔히 잘못 쓰는 이 복에 대한 오해를 좀 바로잡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도 그런 기도를 가끔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누군가를 축복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립니다만 축복이라는 단어는 복을 빌다 복을 기원하다 라는 뜻이죠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원하고 바라고 구할 때 빌 때 축복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사람을 향해 축복하는 것은 맞는 말이죠 자녀를 위해 아버지로 어머니로서 자녀를 위해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복이 임하기를 비는 것이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비는 분이 아니십니다 복을 비는 것을 들으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 이해하셨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론은 축복하는 게 맞죠 왜? 인간이니까 자기가 복을 줄 수 없죠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기원하니까 그게 축복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빌거나 기원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직접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옵소서가 맞는 거죠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옵소서는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들이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바르게 쓰는 게 맞겠죠 그러므로 우리끼리는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음으로 복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겠죠 구약이 말하는 복과 신약이 말하는 복이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같고 어떤 점에서는 다른가 구약에서 복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창조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부터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조사건부터 복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복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목적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죄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막았잖아요 우리가 복받을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자격 없음을 자격 있음으로 바꾸어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자 할 때 장애물이 된 죄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창조 때처럼 복받을 자격을 회복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고난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자녀가 고생한다고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자녀에게 복 주기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겪지만 우리가 뿌려놓은 죄의 씨앗으로 허물로 인해 고생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복 주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복 주기 위해 독생하신 아들까지 십자가에 매어다셨고 기어이 저와 여러분을 복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복 주시려고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애초 계획하셨던 그 복이란 도대체 뭔가? 이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나오듯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생육 영어로는 give birth 아이를 낳다는 뜻이에요 아이를 낳고 많이 늘어나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구약이 말하는 복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육체에 깃든 생명력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에 힘이 있어야 건강하게 자라서 엄마 아빠가 되고 아이를 낳죠 또 그 아이가 육체에 힘이 있어야 또 건강하게 자라서 또 다른 자녀를 낳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 번성해 가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겠지요 그 힘을 넣어주시는 것 그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복은 육체에 깃든 생명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의 복이 신약에 오면 더 확장됩니다 여전히 신약에 와서도 그것은 생명력이지만 그 영역이 더 넓어진다는 말이죠 어떻게 넓어집니까? 육체에 깃든 생명력에서 머물지 않고 더 넓어져서 영에 깃드는 생명력 영적 생명력으로 확장됩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한 대목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나니 그 말이죠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차지하는 복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에서는 땅에 충만하라고 하였죠 땅에 가득하는 게 복이라면 이 신약에 오면 그 복이 하나님 나라에 가득하는 게 복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모든 이들에게 이 산상설교에서 주님이 언급하시는 이들에게 여덟 가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모두 영적인 생명력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의로 배부르고 충만해지고 땅에 충만해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충만해지는 복 똑같은 생명력이지만 육체의 생명력을 넘어서서 영에 충만히 깃드는 생명력 이것이 바로 신약이 말하는 복인 것이죠 이 영에 충만한 생명력이 가득한 상태를 신약은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임하시는 상태 그러므로 성령님의 능력은 곧 생명력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의 생명력처럼 영의 생명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든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다른 곳으로부터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두가 옵니다만 이 육의 생명력과 영의 생명력 중 더 참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사도바울이 이렇게 들려줍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 육의 생명력과 영의 생명력의 결정적 차이가 나옵니다 육의 생명력도 복된 것이지만 그것은 시한이 있어요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육에 깃드는 생명력은 젊음의 찬란한 찬나와 같은 봄날 며칠 만에 벚꽃이 확 지듯이 우리의 육의 생명력은 얼마나 빨리 지고야 마는지요 그러나 우리 영의 생명력은 지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날로 새로워진다 하였습니다 우리 육은 쇄하지만 우리의 영은 점점 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조화롭고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서 마침내 하나님처럼 되는 영화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느 것이 더 참되고 중요하고 오래가는 생명력입니까 영원히 가는 영의 생명력입니다 이 영의 생명력을 받아 누리는 이야말로 참복을 누리는 이라 할 수 있죠 이 영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시죠 고린도 후서 역시 4장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생명의 힘을 주님은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다시 살리시고 너희와 함께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영의 생명력은 육의 생명이 다한 후에도 우리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 앞에 서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영의 생명력이 날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영의 생명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의 생명력을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이 복을 누리는 자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잡는 자리가 어딘지를 시 1편이 이렇게 설명해 주죠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이 말이죠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3절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의 자리가 나옵니다 어딘가요? 시내가죠 이건 나무의 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나무가 이쁘거나 무슨 특별한 나무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리를 잘 잡은 거죠 어디? 시내가 시내가에 심기운 나무는 죽을 수가 없어요 물과 향분이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나무가 쑥쑥 자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행복한 삶의 비밀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좋은 머리와 좋은 집안과 좋은 신분을 타고 나서 무슨 자질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아무리 좋은 나무도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에 심어 놓으면 금방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시내가에 심은 나무는 어지간히 좋지 않은 나무도 금방 좋아져요 쑥쑥 자라고 푸르르고 마침내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 시내가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의 시내가는 도대체 어디인가요? 어디에 가야 됩니까? 혹시 메나탄으로 이사가야 합니까? 아니면 저기 무슨 다른 타운 좋은 학군 좋은 타운으로 우리는 이사가야 하는 건가요? 이 시내가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시내가가 도대체 어디일까요?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왜 시내가입니까? 교회에는 강이 흐르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강이 흐릅니다 진리의 강이 흐릅니다 성령의 강이 흐릅니다 은혜의 강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영의 시내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하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 영의 시내가입니다 교회를 가로지르는 말씀의 강에서 진리의 생수를 성령의 강에서 은혜의 생수를 마시는 영은 사철 푸른 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며 자랍니다 이 교회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뿌리를 더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더 풍성한 진리와 은혜로 그 영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나날이 건강해지고 나날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멀면 멀수록 뿌리를 얕게 내리면 얕을수록 그 나무는 생명의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결국에는 말라서 죽지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시내가가 아닌 저 풀 한 폭이 없는 돌과 먼지밖에 없는 광야의 뿌리를 내리고는 왜 내 인생에는 열매가 없는 걸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마르고 괴롭고 슬프고 고민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슬픈 걸까? 이해할 수 없다고 답답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리를 잘못 잡았기 때문이에요 광야의 자리 잡고 잘 자라는 나무가 없습니다 시내가의 자리 잡고 못 자라는 나무가 없습니다 시내가의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얼마나 깊이 여러분은 뿌리를 내리고 있나요? 진리의 강이 흐르는 은혜의 강이 흐르는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교회의 뿌리를 내리시고 푸른 나무처럼 자라며 열매 맺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에서 어떻게 그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까? 그냥 교회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 생수가 막 저절로 들어오나요? 교회에 몸만 담고 있어도 마치 가죽 공장에 가면 몸에서 가죽 냄새가 나고 향수 공장이 나면 몸에서 향수가 베이는 것처럼 교회에 몸만 담고 있어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는 더 깊은 곳에 생수를 빨아들이죠 교회에서 흐르는 두 개의 강을 잘 발견하고 그 강에서 생수를 퍼올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두 개의 물줄기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주님이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아론과 그 아들의 제사장을 축복의 도구로 쓰시겠다 하시죠 24절 이하를 3절 이하를 보십시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요호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호하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호하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요호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해라 누구에게? 아론에게 세 번 요호하의 이름을 부르죠 요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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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세 번의 이름을 부르고 뭘 간구합니까? 요호하께서 얼굴을 이스라엘에게 향하시도록 구하라 얼굴을 향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요호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를 사랑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얼굴을 향합니까? 손주, 사진보고는 얼굴을 떼지를 못하죠 이쁜 자녀를 마주할 때 눈을 떼지를 못합니다 얼굴을 향하는 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불편한 사람, 미운 사람을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향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불편해요 얼굴을 향하는 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웃으면서 축복하고 인사해 주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네 네 이러고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굴을 향하는 건 큰 복입니다 부부가 싸우면 아침에 서로 얼굴을 안 보죠 밥 해놨어 먹고 가 그래 갔다 올게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냉전이 끝날 때까지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복은 얼굴을 향하는 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사람이 얼굴을 똑바로 보고 환영해 주기만 해도 마음이 감사하고 기쁘기 그지없는데 하나님이 그 얼굴을 뜨사 우리에게 향하시고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시고 눈을 떼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자녀 얼굴 손주 얼굴 볼 때 눈을 떼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손에 우리의 이름을 써놓고 계신다 하셨어요 항상 우리 이름을 보시는 분 항상 우리 얼굴을 향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우리 눈을 맞추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 마음이 변해서 어제까지는 우리를 봐주셨지만 오늘은 봐주시지 않는 그런 변덕스러운 주님이 아니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그 얼굴을 결단코 돌리지 않는 은혜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론에게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아론 너는 백성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해라 그러면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백성에게 향한 얼굴을 결단코 돌리지 않겠다 왜 이 축복을 아론에게 시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하는 제사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그 제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걸 아론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중재의 역할을 하는 아론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도 맡기신 거예요 아론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아론이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모세에게 미리암과 함께 도전했다가 엄청난 꾸중도 듣고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가 진노해서 돌판을 깨뜨려 버리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짓도 하고 모세의 오경을 보면 아론이 죽을 때까지 저지른 많은 실수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론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어요 왜? 복을 주시는 분은 아론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론은 그저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거죠 그 아론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이죠 가정에서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학교에서는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학생들이 실력이 빨리 늘고 여행을 가면 가이드의 말을 잘 듣는 이들이 즐거운 여행을 하고 회사에서는 팀장의 말을 잘 듣는 팀원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회사에 기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복을 받도록 그런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주님의 이 명령을 이어받아 사도들도 성도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을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론이 세 번 요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사도들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부르며 아론이 요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처럼 사도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도들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의 전통을 이어받은 목회자들도 오늘날 성도들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쓰신 것처럼 사도들을 쓰신 것처럼 오늘날 목회자들을 쓰셔서 축복할 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목사가 훌륭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목사도 인간이고 얼마나 허물이 많은 자들입니까? 단지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때문에 복이 오는 것이지 목사 때문에 복이 오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쓰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주실 때에 내가 너로 인해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여서 너를 통해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합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민망한 상황을 당하죠 그 후에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아브라함이 저지릅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복의 통로로 삼으신 게 아닙니다 당신이 위대하시니까 아브라함 같은 인간도 복의 통로로 삼는다는 걸 보여주시지요 야곱 같은 인간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다는 걸 보여주시지요 오늘 목회자들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왜 복의 통로로 쓰임받습니까? 말씀의 강이 그 목사를 통해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의 강이 그 목사를 통해 흐르기 때문이죠 성령의 강이 그 목사를 통해 흐르기 때문입니다 야곱서를 보면 너희 중에 병자가 있느냐 장로를 초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독해하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고치시리라 그 장로는 교회 지도자 당시에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목사를 통해 김도한 목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못마땅할 때도 있지만 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저 부족한 목사마저도 쓰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부족한 목사를 보지 마시고 그 목사마저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움과 위대함과 복되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경험하시고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또 하나의 교회 안에 큰 물줄기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주님은 목사만 축복의 도구로 쓰지 않으시죠 오늘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 백성된 성도들을 다 쓰십니다 여러 번 봤지만 다시 한 번 이 구절을 보십시오 베드로 전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태카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서 너희는 사도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모든 교우들을 가리킵니다 그 모든 성도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서로 축복할 때 또 놀라운 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역시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 말합니다 3장 9절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면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세바는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는 기도를 하죠 서로 축복하는 것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서로 축복하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기분이 좋아서 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목적이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성도된 목적이 서로를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심지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왜? 그렇게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니까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교사는 가르치라고 임명받은 사람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교사는 가르치는 거예요 비즈니스맨은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죠 직원은 그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임명받고 그 자리에 있는 목적이듯이 성도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를 축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서로를 복되게 하기 위하는 길입니다 거기에는 또 큰 유익이 따릅니다 서로를 축복하면 그 복을 가장 먼저 누리는 이가 바로 그 자신이에요 왜? 그 자신이 복의 통로가 되니까 그를 거치지 않고 복이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저주하면 그 휘두르는 칼이 가장 먼저 찌르고 나가는 게 뭘까요? 자기의 심장입니다 자기를 찌르고 이웃을 찌르는 거예요 종종 휘두르는 칼이 이웃을 못 찌르고 허공에선 돌다 끝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반면에는 그 자신의 마음이 가장 먼저 상처받습니다 미워하는 자는 그 자신의 마음이 가장 먼저 병이 됩니다 저주하는 자는 그 자신의 마음이 가장 먼저 저주에 당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서로를 오히려 축복하고 원수마저 사랑하고 박해하는 이가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지요 오늘 우리는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부른받았습니다 만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돈도 안 듭니다 말로만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큰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 복된 말을 해 줄 때에 주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또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얘기도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을 우리를 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복된, 자신이 가장 복된 길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쓰시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주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생수의 강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모든 이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도구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unc母